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자컴한 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 7번째 기억장치 2급은 이제 섹션 6번이 되겠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장치 매우 중요하죠? 주격장치가 있고 보조격장치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주격장치는요. 롬하고 램이라는게 있습니다. 자기 코아도 있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구요. 지금은 롬하고 램만 순간적으로 외우세요. 주격장치 롬, 램 뭔지는 잠시 후에 배우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롬의 종류 이런게 있고 램의 종류는 이런게 있어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외워지지도 않아요. 주격장치 롬, 램 이것만 신경쓰시고 보조격장치는 자기 디스크라는게 있었구요. 플러피 디스크 쓰이지도 않죠. 하드디스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거고 그 다음에 자기 테이프 마찬가지로 구경도 못해요. 그 다음에 cd도 마찬가지로 cdr, cdrw, cd롬 이런게 있는데 그냥 cd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dvd 하시잖아요. dvd, 그 다음에 ssd, 제일 중요한거죠. ssd, 주격장치는 롬, 램 이것만 외우시고 보조격장치는 지금 하드디스크 사용되는거고 그 다음에 dvd, ssd 이것만 좀 눈여겨보시구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주격장치 우리가 주격장치를 메인메모리 라고 해요. 메인메모리 얘는 로마고 램이 있다. 이미 방금 전에 살펴본건데 가겠습니다. cpu가 직접 참조하는 고속의 메모리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보조격장치로부터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이동시켜서 실행시킬 수 있는 기억장소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살 때 우리 메모리 용량 중요하거든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거는 보조격장치 개념이고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게 주격장치에요. 스마트폰에도 램이라는게 있어요. 롬이라는게 있구요. 컴퓨터만 있는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프로그램 영역 입력자료를 기억하는 영역 그 다음에 출력자료를 기억하는 영역 출력영역 그 다음에 작업을 실행해서 중간결과를 기억하는 작업영역 뭐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건 이해만 하시면 되고 롬을 가겠습니다. 롬 롬의 약자는 신경쓰셔야 돼요. 리드오니 그러면 오직 읽기만 하는 메모리죠. 리드오니는 오직 읽기만 하는 메모리에요. 이 뜻만 알면 바로 끝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안에 뭔가를 넣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요. 업체에서 넣어놓는 거예요. 한 번에 기록한 정보에 대해서 오직 읽기만 허용 리드오니 설계된 비휘발성 기억장치 비휘발이라는 건 뭐냐면요. 날라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롬이라는 거는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거나 결론적으로 컴퓨터를 꺼버려도 데이터가 안 날라간다는 뜻이에요. 비휘발성은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수정이 필요 없는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 바이오스라고 하거든요. 비, i, o, s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글꼴, 폰트 등에 펌웨어를 저장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누가요? 롬이어. 수정이 필요 없어요. 리드오니 메모리 오직 읽을 거기 때문에 그런 입출력 프로그램 바이오스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 바이오스 비, i, o, s 그 다음에 글꼴 등에 펌웨어를 저장한다. 펌웨어 저희 교재 2단 쪽에 넣어드렸잖아요. 이 펌웨어라는 거는 하드웨어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그 교체 효과 성능을 갖다 높일 수 있어요. 그게 펌웨어입니다. 매우 쉬운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2단 쪽에 펌웨어 넣어드렸죠? 신경 쓰셔야 돼요. 롬입니다. 롬. 롬의 종류 갈까요? 마스크롬. 마스크롬. 마스크롬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에서 회사에서 미리 기록해버리는 롬이에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끝! 마스크롬. 제조회사에서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끝! 마스크롬. 어떻게 수정 안될까요? 그래요? 수정하고 싶으세요? 그럼 P롬. 앞에 P는 프로그래머블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근데 얘는 딱 한 번만 한 번만 그러면 고쳐서 쓰세요. P롬. 누가요? 사용자가요. 근데 롬 라이터라는 걸 이용해야 돼요. 그냥 안됩니다. 이러니까 기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장치가 P롬. 자 마스크롬은 안돼요. 그냥 읽기만 하세요. P롬은 한 번만 수정하세요. 그 다음에 P롬 앞에 E가 들어가요. E레이서블 지울 수 있는 여러 번 정보를 쓰고 지울 수 있어요. 그 대신 뭘 이용해야 돼요? 자외선이요. E피롬. E레이서블. 그 다음에 P롬인데 E가 하나 더 붙고 또 E가 하나 더 붙어요. 맨 앞에 일렉트리컬리 얘는 뭐예요? 얘 여러 번 정보 기록하는데요. 얘는요. 일렉트리컬리. 전기를 전기를 이용해야 돼요. 됐죠? 그겁니다. 다시 한 번요. 마스크롬 안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P롬 한 번만 이 P롬 가능한데 뭘로 자외선 E P롬 E가 하나 더 들어가요. 맨 앞에 E 뭘로요? 전기로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종료 됐네요. 램 램 가겠습니다. 램 램 램이라는 거는 랜덤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무작위로 이런 뜻이 있어요. 랜덤이 뜬금없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데요. 닥치는 대로 접근하는 메모리 뭔 뜻이에요. 어렵네요. 우리 스마트폰에도 있습니다. 이 램의 용량은 크면 클수록 좋다 나쁘다. 좋다. 라는 거죠. 왜요? 이 램은 우리 책상 크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책상이 크면 책 같은 거 많이 올려놓고 그죠? 뭐 책 가지러 서재로 안 가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많은 걸 올려놓고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잖아요. 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책상이 좁으면 그냥 한 번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책 하나 올려놓고 간신히 그겁니다. 램이 크면 많은 프로그램들을 불려들여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살 때 램 용량이 중요한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보통 우리 컴퓨터 살 때 램 용량 8기가 그렇죠? 작다 그러면 4기가 그런데 4기가 이상 쓰려면 윈도우즈 32비트 안 되잖아요. 64비트 운영체제 기억나시죠? 배운 거? 바로 그거요. 그 램입니다. 보세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자유롭게 읽기 쓰기가 가능한 주격장치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랜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랜덤 액세스 그리고 얘는요. 전원의 공급이 끊어지면 꺼버리면 안에 내용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휘발성 메모리 라고 휘발 날라간다. 다른 말로 소멸성 메모리 램 램 휘발성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가끔가다 스마트폰이 막 느려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한번 껐다 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껐다 키면 램에 들어가 있는 앱들이 문제가 됐던 앱들이 그렇죠. 싹 날아가고 다시 스마트폰을 키게 되면 램이 깨끗해지면서 문제가 되는 앱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게 아니고 램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또 빨라지는 거예요. 컴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예요. 램 휘발성 소멸성 이미 위치에 있는 자료를 시간 차이 없이 입출력할 수 있는 메모리고 자료가 저장된 위치는 당연히 주소로 구분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종류는 SRAM과 DRAM이 있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SRAM 스태틱 그럼 정적 이런 뜻이에요. 정적인 램이고 얘는 전원이 공급되는 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좀 비싸고 용량은 적은데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안 되었지만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SRAM은 딱 하나만 해보세요. SRAM SRAM 캐시 메모리 SRAM 캐시 메모리 SRAM 캐시 메모리 왜요? 빨라요. 빨라요. 가격 비싼 거는 뭐 나중 문제고요. 빠릅니다. SRAM 캐시 SRAM 캐시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DRAM DRAM은요. 다이나믹 다이나믹이 무슨 뜻이냐면 동적의 동적 우리가 저 사람 굉장히 다이나믹 엄청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겁니다. DRAM SRAM과 DRAM이 있는데 SRAM이라는 거는 캐시 메모리 DRAM이라는 거는 동적 구조는 단순하고요. 가격은 싸요. 그래서 우리 PC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얘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전화가 방전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재충전 리플래시 재충전이 있어야 되는 건 DRAM이에요. 재충전은 DRAM 그래서 이걸 제가요. 항상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DRAM의 D를 씁니다. D를 이렇게 써요. D죠. 네. D가 알파벳 중에서 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금방 배고프잖아요.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또 먹어줘야 되죠. 맞습니까? 뭐가 필요해요? 재충전이 필요한 거요. 여기서 가겠습니다. 재충전. 네. 이겁니다. DRAM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재충전이 필요해요. D가 이렇게 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또 갈까요? SRAM이요. SRAM은 지금 SRAM하고 DRAM하고 속도가 어느 게 더 빨라요. SRAM이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강의할 때 한번 써보세요. S 써보세요. S요. D 써보세요. 어느 게 더 속도가 빨라요. S가 더 빠르죠. 아무래도 이렇게 곡선 개념이니까 그래서 SRAM이 빠릅니다. 그럼 막 웃으세요. 근데 나중에 정말 기억이 잘 난다고 하세요. SRAM이 더 빠른 겁니다. 아셨죠? SRAM 속도가 더 빠른 거고 DRAM은 느린데 얘는 뭐가 필요하다? 재충전. 리플래시. 혼돈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DRAM과 SRAM을 비교한 게 있거든요. 이거 가겠습니다. DRAM과 SRAM 비교. SRAM. 아까 어디서 사용이 된다. 캐시 메모리. 구조는 좀 복잡하고요. 가격 좀 비싸요. 전기 많이 먹고 얘는 재충전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대신 DRAM은 아까 뭐가 필요하다? 재충전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아까 뒤에다가 재충전 이렇게 했던 거. 그겁니다. 그리고 직접도는 SRAM은 좀 낮고 DRAM은 좀 높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접근 속도. 속도 SRAM이 더 빠르다. 그래서 어디다 사용된다. 캐시 메모리. 됐죠? DRAM은 느리고 SRAM 같은 경우는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DRAM 같은 경우는 아까 재충전 그 개념이기 때문에 축전지 개념 컨덴서가 사용이 됩니다. 자, 우주간 SRAM은 캐시 메모리 속도 빠르다. 라는 거 DRAM은요. 재충전이 필요하다. 이거 절대 혼돈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이제 보조기억장치인데요. 보조기억장치 같은 경우는 주기억장치하고 딱 구분만 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용량이 많다라는 거죠. 대용량이다. 보조기억장치는. 그 다음에 속도는 주기억장치에 비해서 느리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하겠습니다. 주기억장치에 한정된 기용용량을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모리 그러니까 이제 보조기억장치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당연히 전원이 차단되어도 기억된 내용은 당연히 유지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보조기억장치가 전원의 공급이 끊어졌을 때 컴퓨터를 껐을 때 데이터가 다 날아간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보조기억장치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램만 휘발성이다. 램 주기억장치에 비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이미 살펴본 대로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대량의 자료를 연구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 이것도 연구적이라는 거는 조금은 그렇죠. 세상에서 영원한 건 없는 거죠. 보조기억장치에 낫다 손치더라도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저장장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저장장치로 파일을 갖다가 옮겨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량의 자료를 연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고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SASD DASD 방식으로 나눠지는데요. 굉장히 용어는 어렵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S는요. 시켄셜 시켄셜은 순서대로 액세스 접근하는 스토리지 저장 디바이스 장치 별거 없어요. 그냥 순서적으로 접근하는 장치 저장장치 DASD는 다이렉트 액세스 스토리지 디바이스 직접 접근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 그 뜻이에요. 영어 스펠링 풀레임 외우지 마시고요. S는 순차적 시켄셜인데 순차적이 S 순 딱 맞네요. 또 다이렉트 닥치는 대로 직접 닥치는 대로 닥 D 또 닥 닥 비슷하네요. 시켄셜은 순서대로 DASD는 다이렉트 직접 그렇게 말아주세요. 자기 테이프 먼저 가겠습니다. 자기 테이프는요. 마그네틱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자성체를 입혀놓았다라는 건데 거기에 마그네틱 자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읽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기 테이프가 순서적인 처리만 가능한 보조기억 장치다. SASD다. 라는 거고 장기간 데이터의 보관 백업용으로 사용을 한다. 백업이라는 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복사를 해두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 테이프 이제는 안 쓰이죠. 거의 그렇죠. 특히 우리 일반 사용자들은 자기 테이프를 볼 일은 없고요. 전산실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은행 같은 데서는 이 마그네틱 테이프를 썼다고 MT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백업을 받아야 돼요. 그날 일어난 트랜잭션 작업들 그 데이터를 그런 겁니다. 자기 테이프 관련 용어가 있는데요. 다음 비트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봐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게 이제 테이프예요. 자기 테이프 테이프가 이렇게 길게 말아져 있어요. 우리 교재 오른쪽 위에 보면 자기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카세트 테이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테이프가 쭉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여기다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기록하고 백점 백점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황 95 90 점 이순신 76 80 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 여기 IRG 라는 건 뭐냐면 홍길동 이황 이순신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IRG 라는 거를 줘요. IRG IRG 그죠? IRG 인데 얘는 뭐하는 거냐면 우리 홍길동 100 100 이황 95 90 이순신 76 80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레코드라고 합니다. 레코드 아시죠? 레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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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드예요. 이랬을 때 이 레코드와 여기 레코드를 R1 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R2 여기는 R3 라고 가정했을 때 이 레코드와 레코드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분을 하죠. 그게 IRG예요. IRG 인터 레코드 갭 레코드와 레코드 사이에 갭 특히 그 레코드는 논리 레코드 를 뜻해요. 됐네요. 그래서 여기서 홍길동 100 100 이걸 논리 레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 레코드 1 2 3 아 논리 레코드와 논리 레코드 사이에 간격 인터 레코드 갭 IRG예요. IRG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논리 R1 R2 R3 를 하나로 묶어요. 묶는 행위로 우리가 블록킹 한다고 해요. 블록킹 블록 블록단이 이렇게 묶잖아요. 그걸 블록킹 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 보면 R1 R2 R3 가 이렇게 묶어졌어요. 그죠? 블록 논리 레코드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걸 우리가 물리 레코드라고 불러요. 물리 레코드 다른 말로 블록 블록킹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물 물 먹을 때 물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요. 물 먹을 때 소리 블록블록 블록블록 이렇게 나잖아요. 그겁니다. 물리 레코드 논리가 뭐여서 물리가 되는 거예요. 논물 이렇게 알았어요. 논물 물리 레코드는 블록 그럼 여기 또 이렇게 논리 레코드를 블록킹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하나의 블록 여기도 블록 여기도 블록이죠. 그럼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IBG예요. 인터블록 갭 인터블록 갭 인터블록 갭 여기 보세요. 인터블록 갭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 별거 없습니다. 블록화된 테이프에서 물리 레코드와 물리 레코드 사이에 자료가 기록되지 않는 갭 간격 영역 IRG IBG 이제 구분 확실하게 되셨죠. 혼돈하지 마세요. 그리고 블록화 인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물리 레코드 블록 했잖아요. 논리 레코드 몇 개가 하나로 묶였어요. 세 개죠. 그게 블록화 인수예요. 여기서는 블록화 인수가 3입니다. R1 R2 R3 세 개 묶어놨기 때문에 끝 기록 밀도 단위 BPI 다 그러는데요. 퍼인치는 1인치당 몇 바이트를 기록하느냐 그 뜻이에요. 기록 밀도 단위 BPI 간단하게 알고 가시고요. 블록화 인수 정리됐네요. 이게요. 이 그림을 안 보고는 절대 이해가 안 나요. IRG IBG 블록화 인수 BPI 이번에는 자기 디스크 가겠습니다. 자기 디스크 얘 같은 경우는 직접 닥치는 대로 접근한다. 다이렉트 액세스 스토리지 디바이스예요. DASD 조심하시고 얘는 레코드 와 같은 형태 알루미늄 같은 금속성 표면에 자성물질을 입혀요. 금속성 표면에 자성물질을 입힌다 라는 거고 그 위에 데이터를 기록한다 라는 거고 읽어낸다. 그 다음에 얘는요 순서적인 것도 가능한 거예요. 비순서적인 직접적인 것도 가능한 거고 둘 다 가능한 거죠. 자기 디스크 그 다음에 자기 디스크에는 디스크 구동기 제어기 들어두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디스크로 구성 된다라는 거 그렇게 그 다음에 액세스 암이라는 게 있고 헤드가 있어요. 읽고 그 다음에 헤드를 갖다 받쳐주는 팔이죠. 팔 액세스 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 읽고 쓰는 헤드가 있고 뭐 이 정도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회전을 중심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 동심원을 우리가 트랙이라고 합니다. 트랙 우리 육상경기장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의 트랙을 여러 개의 여러 개로 이렇게 잘라요. 그걸 섹터라고 합니다. 섹터 섹터라고 하는데 이 섹터가 무슨 뜻이 있냐면 부채꼴 모양이 섹터예요. 그럼 트랙과 섹터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동일한 위치의 트랙의 집합을 슬린더라고 한다. 동일한 위치의 트랙 집합 슬린더 예전에 정보처리 계열에서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왔던 내용이에요. 큰 의미는 없는데 아느냐 모르냐 그걸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안쪽에 트랙 바깥쪽에 트랙의 길이는 다르지만 정보량은 같게 되어 있다. 우리 육상경기 할 때 안쪽에서 뛰는 분들은 좀 뒤에서 뛰고 바깥쪽에서 뛰는 분은 좀 앞에서 뛰죠. 결론적으로 뛰는 거리는 똑같죠. 클릭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량은 같다. 라는 거고 그래서 실린더 트랙 섹터 버너 그래서 자료를 저장하는 장소 주소로 이용이 돼요. 자기 디스크에서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6장의 디스크인 경우에 6장 곱하기 이 위아래 다 쓰니까 6,2,12 12면 쓸 수 있죠. 근데 맨 위하고 맨 아래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 해줘야 됩니다. 그럼 6,2,12에서 마이너스 이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면이 열면이 있네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트랙이 있잖아요. 이렇게 트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섹터 섹터 지금 여기가 무슨 모양이에요. 부채꼴 모양이잖아요. 부채꼴. 여기가 여기가 우리 피자 먹을 때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것처럼 그래서 트랙과 섹터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랙과 섹터로 구성시키는 걸 뭐라 그래요. 포맷이라고 합니다. 포맷. FORMAT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여기 보면 같은 트랙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여기 위에서 보면 트랙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여기도 트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죠. 트랙. 위에서 보면 같은 트랙들 기둥이 생기죠. 그걸 실린더 라고 한다고요. 여기 실린더 라고 그러잖아요. 별 힘이 없습니다. 잠시 후 또 볼게요. 자, 보세요. 트랙. 동심원 별거 없어요. 섹터 부채꼴 이란 뜻이 있어요. 트랙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놨는데 나눌 때 모양이 부채꼴 모양이다. 섹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실린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동일한 수직선상의 트랙들의 집합 위에서 봤을 때 위에서 이렇게 쭉 봤을 때 동일한 트랙들 여기 같은 트랙이죠. 위에서 봤을 때 그럼 이렇게 기둥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실린더 실린더 그래서 트랙 수가 200개다 그러면 몇 개 200개 똑같아요. 예전에 시험 엄청 잘나왔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자기 테이프나 자기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보조격 장치가 무색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온다 라고 100% 얘기는 못하지만 좀 흐름의 트렌드에 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디스크팩 디스크팩은 디스크 여러 장을 갖다 모아놓은 게 디스크팩이에요. 그래서 여러 장의 디스크를 하나의 축에 고정시켜 놓은 거고 자, 이해되셨죠? 트랙 섹터 트랙 섹터는 좀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맷 포맷 개념이기 때문에 실린더 디스크팩이고 그 다음에 탐색시간 시크타임 시크 시크가 차파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읽기쓰기 헤드 읽기쓰기 리드라이트 헤드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트랙 실린더 개념이죠? 트랙에 이동하는 시간 그게 탐색시간 이고 회전 지연 시간 서치 타임 또는 레이턴씨 레이턴씨 라는 게 약간 지연 이런 뜻이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배운 대로 리드라이트 헤드 가 트랙을 찾아요. 찾은 다음에 디스크가 회전 디스크가 회전에서 원하는 섹터가 헤드에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회전 지연 시간 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근 시간 액세스 타임 얘는 얘네들을 다 합쳐서 접근 시간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탐색 회전 지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송 시간 트랜스퍼 타임 이렇게요. 전송 시간 이라는 건 여기 전송 완료되는 시간 이라는 거죠. 접근 시간 이라고 부르는 거야. 어디에서 자기 디스크 에서 자기 테이프 나 자기 디스크 나 용어 정리 하시고 이해 하시고요. 혼돈 하지 않을 정도로 만 머릿속에 넣어 두세요. 그 다음에 플러피 디스크 플러피 디스크 는 이제 사용도 하지 않고 그죠. 얘는 예전에 사용됐던 건데 얇은 플라스틱 원판 자성 체로 입혀요. 얘도 소규모의 데이터 아주 적은 양이에요. 이제 쓸 수도 없습니다. 플러피 디스크 그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이건 아직도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드디스크 얘 같은 경우는 디스크 표면에 전자기적인 전자기 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 한다는 거고 보조 기업 장시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죠. 하드디스크 보통 요즘 500기가 또는 그쵸 1000기가 1000기가 라고 그러지 않고 1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보통 500기가 1테라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트랙이라는 동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하드디스크는 중요한 건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논리적인 영역 확보를 위해 디스크 내부를 쪼개거든요. 우리가 파티션 이라 그래요. 우리 사무실에서도 파티션 나눠가지고 부서별로 쓰잖아요. 하드디스크 용량이 크기 때문에 파티션을 나눈다구요. 보통 1테라 1000기가 그럼 500기가 500기가 또는 300기가 700기가 이렇게 파티션을 서로 나눠놔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는 파티션 하나만 신경쓰시면 돼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 IDE 방식 이 EIDE 그 다음에 스카시 방식 그 다음에 RAID 방식 이 영어 스펠링 다 해오지 마시고요. IDE 방식 EIDE 스카시 RAID 이런 것들이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 이다. 이거 일단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IDE는요 주변 장치를 두 개까지 연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IDE 여기 2요. 영어 알파베 2인데 두 개 그래서 2 그 다음에 E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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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비싼 거거든요 안 비싼 디스크들 남아도는 거 연결시킨 거에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별 뜻은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 드라이브 의 집합을 하나의 저장 장치로 취급하는 거에요 자 아까 제가 남아도는 남아도는 이니스펜 시브 비싸지 않은 디스크들을 갖다가 어린 배열 배열시켜 나타난 뜻이잖아요 여러 드라이브에요 여러개의 드라이브 집합을 집합을 요거 하나의 저장 장치처럼 요거 말면 끝 됐어요 하나의 저장으로 가는 거에요 여러개를 요걸 또 바꿔 놓고 시험이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여러개의 하드 디스크를 하나의 버츄얼 디스크로 구성한다 대용량 저장 장치로 구축이 가능하다 당연히 여러개 하드 디스크 모아놓으니까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겁니다 그리고 장애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게 로스트 하지 않게 각각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왜요 여러개 하드 디스크 합쳐놓은 거니까 RAID 이거 조심하시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게 SATA 시리얼ATA인데요 시리얼이 무슨 뜻이 있어요 직렬의 라는 뜻이 있잖아요 시리얼 직렬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시험 문제를 맞춰요 왜 병렬이라고 뻥치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SATA SATA 이렇게 읽으세요 보통 정확하게는 시리얼ATA 방식이라고 읽어야 되는거죠 SATA 시리얼ATA는 상관없어요 SATA SATA 하겠습니다 얘는 직렬ATA에요 시리얼ATA 그래서 하드 디스크 HDD 또는 광학 드라이브와의 전송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좋은 장점이 있어요 이거요 마스터 슬레이브 설정이 필요없다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하드 디스크는 그 다음에 핫 플러그 인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도 꽂아도 되구요 또 케이블이 얇아 가지고 냉각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냉각효과가 있다 그래서 막 차갑고 그런게 아니고 케이블이 얇으니까 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이 잘 안난다라는 그러니까 냉각효과가 있다라는 거에요 시험 문제 나온 텍스트 그대로니까 조심하시구요 그 다음에 PATA 방식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이 P는 뭘까요 패럴럴 병렬이에요 패럴럴 외우지 마시구요 S만 해였어요 시리얼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리얼ATA 어댑터와 디바이스들은 직렬로 연결이 되고 당연히 시리얼이니까 직렬이죠 이런거 말장애야 조심하시고 CIC라는게 적용이 된다라는거 그 다음에 속도 신뢰 면에서 좋다 뭐가요 시리얼ATA가 레이드 저장 방식은 세가지가 있어요 스트리핑 미러링 거울이죠 그 다음에 페리티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리핑 같은 경우는요 분산 저장 방식이에요 그리고 미러링 거울이죠 거울 저장 방식 그 다음 페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 페리티 기억나시죠 그래서 스트리밍 방식에다가 페리티 정보를 정보를 따라서 기록 저장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애시 페리티를 사용해서 복구하겠다라는 거죠 페리티 스트리핑 그 다음에 미러링 페리티 세가지 알고 가시고 이번엔 광디스크 가겠습니다 광디스크는 아시잖아요 우리 CD-ROM이라던가 CD-R, CD-RW, DVD 얘는 레이저 빔을 이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세요 CD-ROM 컴팩 디스크의 약자 리돈이 메모리 얘는 650메가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한다 와우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이랬잖아요 그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CD-R, CD-R인데 얘는 레코더블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에요 그리고 RW는요 리라이터블 다시 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DVD입니다 DVD 디지털 버셔타일 디스크 이 버셔타일이 무슨 뜻이냐면 다재다능이 아니라는 뜻이 있어요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죠 예전에는 디지털 비디오디스크라고 불렀었어요 요즘은 버셔타일 얘는요 4.7GB요 어마어마했었죠 처음 나왔을 때 최대 17GB 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업계 기준이니까 4.7GB DVD가 많이 판매를 했죠 얘는 초당 1200KB 전송 그래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더니 갑자기 USB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용량이 이거 뭐 4.7은 잽도 안되죠 하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요 DVD 광 디스크 됐네요 그 다음에 SSD SSD는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이 솔리드 스테이트 라는 뜻이 솔리드 스테이트가 무슨 뜻이냐면 솔리드는 단단한 그죠 고체 상태의 스테이트는 상태니까 솔리드 스테이트는 고체 상태 단단한 상태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합쳐지면은 여기서는 그런 의미를 쓰는게 아니고 뭐냐면요 솔리드 스테이트는 반도체로 만들어진 그런 뜻이 있어요 솔리드 스테이트 요 단어 자체가 합쳐지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얘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얘는 반도체예요 할까요 하드디스크를 대체한대요 지금 대체까지는 아직 안해요 아직은 혼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요 이거요 물론 생김새는 다르겠지만 SSD는 보통 이제 부팅용으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500기가 또는 1테라를 사서 데이터 저장용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SSD에는 보통 이제 윈도우즈를 많이 설치를 하죠 부팅되는 속도가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빠릅니다 물론 지금 다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얘는요 소음이 안나요 무소음 전기 조금 먹습니다 저전력 작아요 가볍습니다 고효율 차세대 반도체 보조객장치 여기 반도체요 반도체가 영어로 뭐라구요 물론 반도체는 세미컨덕터인데 여기서는 이 솔리드 스테이트는 반도체로 만들어진 그런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요거 그대로 넣어주세요 머릿속에 얘는 기존 매체로 플래시 메모리나 디램을 사용하나 디램이라는 것은 제품 규격이나 휘발성 가격 등의 문제로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맞다 틀리다 정도 그리고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보다 외부로부터 충격에 강하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디스크가 아닌 반도체 메모리 솔리드 스테이트 기억나시잖아요 반도체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함으로 바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배드 섹터 라는게 생기지 않는다 라는거에요 시험 문제에서 나온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구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HDD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저장당 용량 가격 가격이 비싸요 SSD 하지만 사용 강추입니다 강력히 추천해 드릴게요 SSD 이번에는 이제 기타 기억 장치 캐시메모리 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캐시라는 사전적인 의미 뭐가 있어요 은닉 장소거든요 무언가를 몰래 숨겨놓는 이거 여러분들 까치라고 읽으시면 안돼요 캐시입니다 이 캐시메모리는 제가 암기 속속 해 드렸잖아요 저희 교재 주중에 캐러 가자 주중에 캐러 가자 뭐냐면요 주격 장치의 주 중앙처리 장치의 CPU 주중에 캐러 가자 캐시메모리 그래서 주중에 캐러 가자 이렇게 암기 속속 제가 해드린거에요 주중에 캐러 가자 캐시메모리 위치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는요 CPU가 속도 빠르잖아요 주격 장치도 빨라요 누가 더 빨라요 CPU가 더 빠르거든요 상대적으로 얘가 좀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CPU가 여기까지 가서 자료를 찾아오는 그 시간도 줄이자 그래서 캐시메모리 라는 걸 갖다가 두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휘발성 메모리로 속도가 빠른 CPU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주격 장치 사이에 있는 고속의 버퍼메모리 고속의 버퍼메모리 여기서 저속 그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버퍼메모리에요 버퍼 이거 기억하세요 당연히 자주 참조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갖다가 넣어놓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컴퓨터의 처리 속도 향상이에요 그리고 메모리 접근 속도 감소죠 당연히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캐시메모리 SRAM에 사용이 됩니다 기억나세요? SRAM, DRAM 할 때 제가 SRAM은 캐시메모리에 이용이 됩니다 그것만 외우세요 DRAM은요 재충전, 리플레시 그 두 가지만 외우십시오 라고 강조해 드렸잖아요 그겁니다 캐시메모리 SRAM 주격 장치보다는 소용량으로 구성된다 이건 당연한 게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지금 이 캐시메모리를 주격 장치보다 더 큰 거를 쓴다면 CPU가 캐시메모리 가서 찾아오는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럼요 그럼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걸 적중률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겁니다 캐시메모리의 효율성을 적중률로 나타낸다 너무 크면 캐시메모리가 너무 크면 데이터를 찾아오는 시간이 엄청 또 걸려요 그럼 적중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중률이 높을수록 시스템의 전체적인 속도가 향상된다 그거야 그럼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느냐 L1 캐시, L2 캐시 이렇게 장착을 해요 그래서 L1 캐시라는 거는 1차 캐시다라는 거고 당연히 L1이니까 1차 캐시고 얘는 어디에 있냐면 CPU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L1 캐시는 CPU 안에 있는 거고 당연히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명령의 일부를 갖다가 넣어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L2 캐시 L2 캐시 같은 경우는 2차 캐시라고 불러요 당연한 얘기죠 얘는 보세요 메인보드 상에 설치된 SRAM 거기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펜티엄 프로부터는 CPU의 4장 왜요? 기술이 이제 발달했으니까 발전하기 때문에 CPU의 4장 결론적으로 L1 L2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캐시 메모리고 캐시 메모리의 위치 주중에 캐럭하자 고속의 버퍼 SRAM 이런 것들 절대 혼돈 하시면 안 돼요 버퍼메모리 버퍼라는 거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캐시 메모리 배울 때 고속의 무슨 메모리? 버퍼메모리 여러분 캐시도 버퍼메모리 한 종류 이다라는 거죠 버퍼메모리는요 버퍼메모리는 속도가 빠른 장치하고 느린 장치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버퍼메모리 버퍼메모리 보세요 읽거나 기록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메모리다라는 거고 속도가 빠른 장치 느린 장치 그 중간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해 두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키보드 버퍼라는 게 있고 프린터 버퍼라는 게 있어요 키보드 버퍼는 뭐냐면요 우리 키보드에도 버퍼가 있습니다 타이핑 빠르신 분들 타이핑 막 하고 나면요 모니터에 바로 확 나타나지 않죠 한참 후에 드르르르 나타나잖아요 어디 있다 온 거예요 키보드 버퍼에 있다 온 거라고요 그 다음 프린터에도 버퍼가 있습니다 당연히 캐시 메모리도 일종의 버퍼 메모리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죠 아까 캐시 메모리 고속의 버퍼 메모리 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버퍼 메모리 개념 이고 또 우리 버퍼 하면 생각나는 거 보이세요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 mar 은요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이번에 연간 메모리 연간 기억장치 가겠습니다 associative 얘는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내용을 가지고 저장하고요 검색하는 겁니다 저장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기억장치에 접근하고 데이터를 읽고 오는 장치에요 내용 저장된 내용 캐시 메모리에서 특정 내용을 찾을 때 특정 내용을 찾는 방식 중에서 맵핑 방식에서 주로 연간 기억장치 사용된다 라는 거고 캠 이라고도 불러요 우리 캐드캠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하고 제조하는 그 캐드캠 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씨는 컨텐츠 입니다 컨텐츠 어드레스 서블 메모리에요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 어드레스 서블 접근하는 메모리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캠 주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드레스 서블 했지만 캠이라고 그래요 연간 기억장치 메모리에 기억된 정보를 찾는데 저장된 내용에 의해서 접근한다 라는 거 연관 그 다음에 병렬탐색도 가능해요 맞다 틀다만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가상 기억장치 가겠습니다 버철 메모리 버철 버철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상의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얘는요 보조 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뻥을 쳐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가상 가상으로 그래서 기억장소를 주기억장치 용량으로 제한하지 않고 보조기억장치까지 확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드할 때 LOAD 적재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주기억장치 램 용량이 대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주기억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딩할 때는 가상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기억 공간의 확대의 목적이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시험 문제 나와요 기억 공간의 확대의 목적이지 처리 속도 향상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기억 공간의 확대의 목적이 있다 처리 속도 향상이 아니다 라는 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조심하시고 이미 접근이 가능한 자기 디스크를 많이 사용한다 라는 거고 또 프로그램 전체가 동시에 주기억장치에 없어도 된다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세그먼트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세그먼트 기법이라고 하고요 크기가 일정할 때는 페이지 개념이에요 우리 책 같은 거 노트 같은 거 1페이지 2페이지 할 때 그 페이지가 크기가 같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크기는 페이지 단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기가 다를 때는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페이지를 사용하는 거는 페이징 기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그먼트는 크기가 다른 거 페이지는 크기가 같은 개념 프로그램 그 다음에 CPU가 접근하는 각 주소는 가상 주소를 주기억장치의 실제적인 주소인 맵핑 이라는 건 이렇게 연결 시킨다 라는 개념에 우리 함수에서 나오는 그 맵핑 맵핑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현한다 맞다트리다만 구분하시고요 자 한번 가상기억장치는요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링키 누르고 제가 퍼스키 브레이크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윈도우즈에서 한번 살펴봤던 건데요 고급 시스템 설정 기억나시죠 여기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 속성에 고급 탭에 오게 되면 여기 보세요 가상 메모리 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서 설정을 누르고 들어가서 고급 가상 메모리 보세요 페이징 파일은 윈도우즈에서 램처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영역입니다 윈도우즈에서 아까 그 크기가 같은 페이지 기법 페이징 그거예요 윈도우즈에서 램처럼 램은 뭐예요 주기억장치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보조기억장치잖아요 하드디스크 영역입니다 예전에 배울 때는 안 와닿는데 지금 가상 메모리 배우고 나서 보니까 더 와닿죠 바로 그거예요 가상 메모리 여기서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고 변경을 누르고 들어가서 모든 드라이브에 대한 페이징 파일 크기 자동관리 여기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모든 드라이브에 대한 페이징 파일 크기가 자동으로 관리가 된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동으로 관리가 된다 근데 여기를 해제하게 되면 사용자가 사용자 지정 크기를 줄 수도 있어요 처음 크기 최대 크기 메가바이트 단위로 그리고 시스템이 관리하는 크기로 선택하고 확인을 나오게 되면 시스템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 난 이도저도 다 싫다 그냥 모든 드라이브에 대한 페이징 파일 크기 자동관리 하겠다 여기를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바로 가상 메모리에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됐네요 가상 메모리 가상 기억 장치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코아 가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예전에 사용됐던 도넛 모양의 기억 소자 그래서 페라이트라는 자석 물질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썼던 주 기억 장치고요 파괴성 메모리고 비발성 기억 소자다 라는 거 뭐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일단 플래시 메모리 얘는 램 같은 놈이다 라는 거 우리 디지털 카메라 또는 mp3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는 요즘 많이 쓰진 않지만요 스마트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같은 데서 많이 사용 됐고요 얘는 전원이 나가도 당연히 지워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왜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다 찍어놨더니 전원이 나가면 다 지워져 지워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얘는 이 p-rom 전기를 가지고 지우는 거 기억나시죠 일종으로 p-rom flash 라고도 한다라는 거고 여기 아까 2강으로 들어갔으니까 정기적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괄소거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왜 많이 쓰이느냐 읽기 쓰기가 수만번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플래시 메모리 간단히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집 드라이브라는 거는 이것도 자기 코어처럼 있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용량이 100메가 예전에 플러피 디스켓 같은 경우 나왔을 때 집 드라이브가 100메가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와 100메가 돼 그랬었어요 그런게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번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